자 이제 갈라 게임 즉 갈라코인이죠. 이게 1원짜리 코인에서 800원에서 900원까지 가버린 코인입니다. 자 이제 갈라가 이제 새로운 시대로 진입한다. 자 어떤 진입하냐. 갈라 체인에서 안전한 P2E 토큰 과정을 위해 게이트웨이에서 갈라 스왑을 소개합니다. 갈라 스왑인데 갈라에는 갈라코인, MTRM코인, 실크코인, USDT, GWTH, 기타 토큰을 포함해 7개의 토큰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예 이전에는 이 코인이 이제 그냥 갖고만 있었지 코인을 그냥 들고만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스왑을 한다거나 이렇게 이제 갈라로 이제 스왑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스왑 시작. 여기 있네. 스왑 시작. 이제 갈라에서 어떤 토큰을 이렇게 갈라코인에서 이 코인을 언제 이렇게 바꾸는 거야. 뭐 자 실크. 실크. 자 실크. 이거를 개수만큼 이제 바꿀 수 있겠나 봐요. 그래서 이 갈라 코인을 갈라 스왑에서 갈라 코인을 실크로 바꿀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여기 뭐지 이게 엄청난 호재죠. 뭐 게임 같은 경우 이제 게임 코인인데 이제 이런 걸 바꿀 수가 있다고 하니까 엄청 좋아진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만요. 모드 여러분 굉장한 코인입니다. 1.6원에서 여긴 600원인데 그 8,900원까지 갔어요. 그랬던 코인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50원이니까 앞으로 한 10배 갈라나? 10배? 1조 4천억인데 10배 갈라면 14조원인데. 14조원 가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82 코인인데 그 여기서 또 갈라 코인으로 막 아이템을 사고나 팔거나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뭐가 된다고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갈라 코인은 이제 지금 쭉 상승세죠. 굉장한 눈썹 터져 버린 거죠. 그래서 이 갈라 코인 지금 개수도 원래 이게 500억개 였거든요. 근데 500억개 했는데 반틈 소각을 해버렸어요. 소각도 하고 또 게임도 그때 그 게임에 있어서 한 17개 정도 게임을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